충전 인생 568일차 아 충전기 나 여깄어 아 찾았다 야야 제발 보고 꺼자 아니 왜 안 들어가 업무 시작 아 이거 뭐야 으응 아 1등 내껀데 개 열받네 으응 열받는다 뭐야 아 왜 이 타이밍에 충전이 안 돼 여깄어 살려줘 아 미쳤네 아 왜 안 돼 너 지금 배터리 몇 퍼야?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?